어 아파요 어어? 어 죽어도 돼 가버려 왜? 아 오오 왜 이렇게 잘 피해 이거 차려야겠는디? 좀 아픈데요 이거는? 살짝 기분이 나쁜데 이런 것도 패시브까지 딱 터뜨리면 이제 나쁘지 않은 교환인데 그죠? CS는 좀 놓쳤네 애니비아 야 눈먼 큐를 쏘면 어떡하니 그걸 맞아주겠니? 타이사가 호그로 보이니 피했어 그런거 안맞아? 파이팅이요 차비 피해주면서 어? 죽어주면서 흠 서로 덕담이 바텀 썰킬에 탑에 덕담 탑에 썰킬에 바텀에 덕담 주거니 바권이 보기 좋다 그래 이게 팀이야? 어? 발로 의자를 뻥 차면서 이게 팀이야? 그렇게 할거면 접어 너희들 다 접어 그냥 지금까지 뭐 무난해요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피해줘고 아니 올라프 03은 이거 뭔데 올라프님 이게 뭔소리에요 어? 초비상인디? 이러면 안좋은데 에그 라인 다 버린다고? 그거 맞아? 어? 와우 야 그냥 멸망해버렸는데 저거? 이거 어떡함? 님들? 아니 왜이렇게 빨리 끝내나요 잭스 어? 네이스 애니베아 바텀 그럼 저기 학살종 대신 탑 쪽 오 어 저기에 탑 그래도 이득 보고 있는데? 나쁘지 않아 이런거 어 대신 왔구나 제가 휴 퓨 어 탑 그래도 마구 이득 보던데 님들 액스가 처음에 좀 잘하더니 갑자기 망가져버렸는데 저거 딱 뭐야 딱 딱 뭐야 설마? 맞아주나? 와우 이걸 맞아도? 근데 뭐 안되겠다 그래도 애매한데 패시브는 뺐네요 그래도 대신 탑으로 갔네 대학골드가 미포한테 들어가는건 어 어 단중 에라이 아 시야가 안보여 이게 이렇게 되니? 깔끔하게 잡고 빠졌더라면 너무 아쉽다 시야가 딱 끊기네 어 비상 어 너무 아파 미스포춘 또 어떡함 다 죽었지 뭐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어떡하니 아이고 이거 참 아 게임 망했네 아 게임 망했네 뚜껑을 열면 어떻게 해요 완전 익히고 있는데 끝났네 그냥 그럼 미스포춘을 어떻게 잡지 진짜 억가 한번 해서 잡아야되는데 저런거는 미포 한번 먼저 자르고 시작하는 한타를 해야될거 같은데 지금은 영쪽 쩌 이거는 자 가는중이야 여기 제발 휴 다행이다 예습 좋았다 용을 먹어야되 지금 와 올라프 왜이렇게 세 뭐야 쌍팬데? 오케이 여기있다 오케이 뭐 안되네 근데 여기? 아 네 연재를 좀 해야겠는데 그죠? 어 이거는 살짝 애매한데요? 해야겠다 오케이 너무나 좋고 이런거 이런데 딱 카비 아 은파를 피해? 어? 아 카비 알된줄 알았네 아니 7피 남았네 아깝다 워신은 없지만 그래도 잘됐네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죠? 뭐야 저기요? 아 아 아 아 엥 시시하네 재미없네 죽어요 나한테 한 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 탑이 카소스인데? 이러면 나 AD 해야 되잖아 일단 카소스 있는 팀이 AP 하나 더 나오면? 어.. 갑자기 리시니 이건 뭘 해야 될까? 에이코는 안된다 퓨 에이코 나왔으면 큰일이여 카타리나 아 카사딘 마렵긴 한데 AD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될 듯? 이렇게 가봅시다 아니 카타리나는 점화네 이 녀석 점화를 들어 셀프를 안들어 너무 괘씸하잖아 이거는 그죠? 혼나야겠지요 저거는 험 괜히 카타리나니까 처음에 좀 간절히 해봅시다 어디갔어 원래 숨어서 먹었구나 그쵸? 오디르가 아래쪽에서 올 수도 있어요 아 아 에이스 그냥 집 다녀왔네 이 친구 야 카타간다 카타간다 카타가요 라인 다 버리고 가요 저 친구 저 친구 뒤가 없어 안 죽으면 돼 파이팅 나 절대 안갈게 카타는 이게 맞아? 어 왓? 아니 저거에 다 죽는다고? 어떻게 당한거야 대체 무슨일이니 이건 말도 안되는데 아무리요 어우 미안합니다 살려줘 도와주세요 오우 다행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대학골드 안붙었네 골드 차이가 많이 안나가지고 그쵸? 데이스요 딱 딱 딱 와 진짜 아깝다 점프평 탈걸 왓? 아 카소스 궁이 있구나 데이스요 오히려 좋아 이런거 스태틱 스태틱 갈거면 미앱은 살걸 그랬나? 뭔가 아쉽네 미앱은 돌았으면 또 맛있는데 와우 너무 맛있어 어우야 어? 왓?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왠? 그앤이 여기에? 레이스요 아니 상상도 못했네? 하비 하비 어 마구 디레일다 마구 디레일다 하타는 지금 뭐 못해? 와우 나쁘지 않아? 아니 폭탄 터진거 다잡았네? 에이스요 아 근데 다행이다 하타가 잘 도망갔는데 어 어 네 어 가는데 저거는? 왓? 어 네 어어 와우 아니 4명이 다 줘버렸네 엔시 키치가 너무 무서운데 안죽 어 안되나? 이거 뭐 안되나요? 어 어 어 이거는 그 어 좀 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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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파우스도 이겼는데 엑스요? 어 가야되니? 가는게 맞았겠다 그래도? 이미 안가걸 어떻게 해? 에라 모르겠다 가버려 누가세요? 아 돈이 좀 많은데 이거 맞나? 빠르긴 해 스페에만 사와도 빠르긴 한데 상대 뭔가 눈치챈 느낌인데 아닌가? 모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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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요 어 오케이 여기까지 좋은거리였어요 흐흐흐 어 애쉬궁이 여기 뭐 어 있네 있네 딱 걸렸대 저거 그죠? 딱 딱 딱 딱 바로 철거해주고 어 뭐야 이거 네 흐흐흐흐 굿 어어 아우 이거 구엔시치 이거 구엔 때문에 딜을 못하겠어 어 저거 때문에 그죠? 에라 모르겠다 아 아 이거 밀게 줄건 줘 딱 딱 딱 그치 수고하세요 아 저기 안돼 너무 아깝다 어 잡았다 가버려 좋아요 뒤로 가는 중 뒤로 가는 중 잘 살았고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가버려 바보같은 녀석 오케이 비포도 이건 뭐 인정이지 그죠? 사코 치타가 먹겠다는데 이건 인정이죠 블루? 블루까지 마구 딜하는 중 나 엄청 빨라 어 상대 안오네 네 말없다 이거 어 이쪽 봐주죠 이쪽 봐주죠 자 어어 수고하세요 아악 아 그냥 평타 칠걸 이거는 그냥 평타 쳤더라면 다 잡는건데 그냥 평타 쳤더라면 다 잡는건데 까비오 네 상대 막을 힘이 있나 우리 그냥 밀게 그 안 막으면 밀게요 안 막으시면 어 한타 열심히 하고 호호 수고하세요 지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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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서포트 피들 정글 사일러스 원딜 이드리얼 에이디아라고 그냥 협박을 하는데 칼들고 그러면 뭘 해야될까 여기서 다찌 내는 법 카사딘 고르면 다찌 어 근데 르블랑 니달린데 마렵네 아 나 이거 못참을거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못참아 못참아 아니 미드 정글 AP인데 카사딘을 어떻게 안해요 이건 해야죠 참기 힘든 자리였음 잘해봅시다 와우 뭘 주는구나 그래도 피를 좀 더 찍죠 다는거 맞나? 어어 어어 나쁘지 않은데 사비오 주물 한번 가버려요 바보같은 녀석 어디 방심하래 자용 아 까비 타워간대 딱 바텀 네이스 어어 아파요 어어? 어어 죽어도 돼 저버려 바보같은 녀석 못봤네 난 이득 볼게 그 사이에 믿음 좋아 안갈게 그냥 어 3칸 너무 맛있는데 이거 3칸에 라인 한 3개 태웠는데 좋은데요?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굴츠님 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거예요 가는 중 가는 중 가고 있어요 가미 오우 달다 바 호호호호 따끔할거야 조금 그녀석 그녀석아 그녀석 좀 아파요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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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안 들어가지고 니달리 있잖아 들어가세요 오 오 에이스 와 저게 어? 어? 에이스요 에이스요 뭐야 이거 어우 야 죽을돈했다 미안합니다 가져야겠는데 이거는 에이스요 굿 아 아 아니 이거 피할 각이 없는데요? 그냥 궁 쓰자마자 아래로 쭉 걸어왔어야 됐나? 뭐야 아니 끝났네 아니 나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아쉽네 아쉽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이아 1 다음 오늘은 엔텍이 ark 네 그건 몇년